인류를 압도하는 문명으로 지구를 침공한 외계 종족 쿨룸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 위에 군림했던 인류는 그 지위를 빼앗긴 채 가축이 되어버립니다 테라포밍을 통해 지구의 대기를 변화시켜 식민지화해버리고 그로 인해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편히 숨 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의 침공으로 지구에 살아남은 생물종은 쥐, 벌레, 그리고 인간만이 남게 되는데요 과학력만으로도 넘사벽인 이들은 폭력까지 사용하여 정신지배를 통해 인간을 노예화시켜버립니다 인류 문명의 상징은 그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해버리고 인류에겐 한 줌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아 보이는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저항군의 리더인 제스퍼를 중심으로 저항을 계속해갑니다 저항군은 게릴라전을 펼치며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인류를 아득히 뛰어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들 과거 정치인이었던 한 남성의 신체를 개조해버리는데 정치인을 이용해 인간들을 사냥하려 합니다 한 남자가 그들의 접근을 주시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온몸에 폭탄을 두른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자는 투항하는 척 그들에게 접근하지만 접근하기도 전에 작전은 들켜버립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버튼을 누르는데 저항군은 웨폰 마스터인 노쉬에게 폭탄과 장비를 받고 있는데요 사이코패스 방화광인 노쉬는 정신나간 대가를 요구합니다 미친 사이코패스에게 휘둘리더라도 저항군은 싸움을 계속해 나갑니다 한편 쿨룸의 인체 실험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아미르를 구출하게 되는데요 저항군인 사라는 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미르의 등장과 함께 상황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천만 분의 일의 확률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인체 실험을 통해 애지력을 받게 된 아미르 저항군은 제대로 된 반격을 시작합니다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쿨룸의 전투기를 격추시킨 저항군 추락한 전투기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쿨룸의 모습을 보이고 그들의 사냥감이던 인류는 이제 사냥꾼이 되어 쿨룸을 추격합니다 쿨룸의 공격으로 보호장치가 풀려버린 저항군 그만 정신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군에게 총구를 겨누게 된 저항군 또 한 번의 희생에 제스퍼는 분노하게 되고 분노를 가득 담아 총알 세례를 퍼붓습니다 드디어 쿨룸을 발 아래 두게 된 저항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쿨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강인한 리더십의 제스퍼와 애지력의 아미르 새로운 희망과 함께 인류의 반격을 예고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인류를 압도하는 문명을 가진 외계 종족이 존재하고 그들이 결코 호의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이라는 상상력으로부터 만들어진 영화 라카였습니다 SF 영화인 디스트릭트9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닐 블룸캠프 감독이 연출을 맡고 우리들의 영원한 리플리죠 에일리언 시리즈의 시고니이버가 주연을 맡아 영화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17년도에 공개된 이 영화는 20여분 남짓의 단편 영화인데요 장편 제작을 염두에 두었는지 열린 결말을 통해 궁금증을 유발하며 마무리한 느낌이 강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풀영상 시청을 추천드리고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